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여러 살펴볼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 김일혁 팀장님 지금 한 4만 3천 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오디오를 듣는 분들도 그 정도 숫자가 되실 것 같은데 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요즘 불안불안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분명히 어떻게 될 좀 이상한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상품부터 좀 살펴봅니까? 일단 조지아주 선거. 아 조지아주 선거부터. 네. 그거 연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당 후보들이 일단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이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려가 금리가 이제부터 오르면서 주식 밸류에이션 멀티풀 조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정말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세에 나오는 거 아니냐인 건데 증세는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우선순위가 뒤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2022년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렵다는 점만 계속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 밸류에이션 멀티풀 조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스럽기도 한 게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일부 하락하는 거는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배당 할인 모형이잖아요. 우리 DDM이라고 하는데 배당 할인 모형에서 많이 거기 들어가는 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 성향, 할인율, 성장률 근데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주가가 하락하진 않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이게 중요한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 주식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슬슬 이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파르게 이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올라올 거라서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금리 상승을 계속 좀 끌어올리고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그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상승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유가가 작년 3월에서 5월에 많이 하락해서 이렇게 반등에 살짝 올라오는 그 시기였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충격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구 폐업한 상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확대되면 서비스 수급이 안 맞으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1년 반 정도 후행하는 주거 물가가 이제 따라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서비스 물가, 주거 물가 여기서 빠진 게 상품 물가가 빠졌죠. 그런데 상품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짧게 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거는 구매관리자라고 해서 PMI 지수를 미국에서는 ISM이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불 가격 지수가 엄청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77.6, 이게 PMI나 ISM 이거는 아시겠지만 50을 넘으면 확장, 50 아래면 축소를 의미하는데요. 확장을 한참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불 가격은 뭐냐면 제조업자들이 물건을 사올 때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그림 3번을 보시면 고객 재고라는 지수가 있는데 얘는 또 굉장히 낮아요. 37.9 그런데 얘는 대체로 50을 하회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44.7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걔보다도 낮죠. 이 고객 재고는 뭐냐면 제가 제조업자고 또 다른 제조업자가 또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있다고 보면 유통업자한테 물건을 넘기는데 그 유통업자가 재고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제조업자인데 원자재 가격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유통업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올린 가격을 전가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자는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당연히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좀 비싸더라도 받아가려고 하겠죠. 제조업자한테.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유통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확실하면 이거 역시도 또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가를 보면 그림 4번인데요. 혹시 그 재고가 줄어든 게 옛날에는 무슨 일반 매장 같은 데서 재고를 어쨌든 창고에 쌓아놓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가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이렇게 재고가 훨씬 더 작게 유지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유통구조가 변하면서. 그래서 혹시 재고가 적은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림 3번에 이 고객 재고 지수가 계속 50을 하회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재고가 주는 건 사실인데 그 와중에도 최근에는 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그래도 더 줄었다. 그림 4번을 보시면 이건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재정지원이 많이 됐죠. 그래서 왼쪽에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급여소득이에요. 급여소득은 팬데믹 때문에 확 줄어들다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아래쪽에 정부 이전 소득 이거는 재난지원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사실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위에 개인소득은 줄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소득이 줄지 않은 상황인데 팬데믹 때문에 심리가 확 위축되면서 개인소비 아래쪽에 있는 회색선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득은 늘고 소비는 줄고 한마디로 저축률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림 5번인데요. 이건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보여주신 차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축률이 2010년부터 평균이 7.3%인데 지금은 12.9% 사람들이 번 돈의 소득의 얼마가 지금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옛날에는 100을 벌었으면 7.3이 남았다면 지금 12.9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꽤 지금 소비 여력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림 6번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제조회사는 원자재 가격을 유통회사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통회사는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일단은 물건을 좀 땡기려고 하겠죠. 사서 가격 점거가 좀 쉬워지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유통회사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들은 지금 소비 여력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힘들어진 분들도 있고 또 정반대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경제 전체로 본다면 그렇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 비해서 협상력이 확연하게 떨어진 그래서 가격 정가가 상당히 쉬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자가 유통업자한테 에게 또 유통업자 역시도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지금 소비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제조회사네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민가업종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굉장히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들 워낙 사람들이 집에 계시니까 잘 팔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림 7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똑같은 차트인데요.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어떤 업종을 사야 되냐 소재, 에너지, 산업, 금융, 경기, 소비 저희 왼쪽에 있는 업종들 다 경기민감업종입니다. 그래서 경기민감업종이 최근에 성과가 계속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민감, 경기에 좀 민감한 시장이 어디냐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신흥시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또 한국, 그래서 한국이 또 특별히 돋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요전에 방송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닌데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저는 미국 업종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흥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기대인플레이션, 미국의 기대인플레가 오르면 사실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흥시장이에요. 그게 홍준욱 박사님이 종종 말씀하신 채찍이론 여기서는 살짝 흔들리지만 저 끝에서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기대인플레가 오르면 저 끝에 있는 신흥시장은 상당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탄력적인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미국 경기 진작 책을 쓰면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신흥국 주식이 더 올라버리는 신흥시장 주식이 또 베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엄청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좋은 혜택이 저에게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지 그게 늘 저는 궁금해요. 그 해결책은 하여튼 제가 알아서 찾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 신흥국 중에 특히 제조업 강원 우리나라는 더 혜택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는 실적 전망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처음에는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제부터는 실적 전망에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풀은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와중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가. 그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그 과정에서도 같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와서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양껏 올라가 있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버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한 게 시장 금리인데 시장 금리가 신상치 않다. 이게 올라가면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그게 또 블루 웨이브가 또 달성된 게 시장 금리를 또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죠. 왜냐하면 확대 재정을 더 강화시킬 거니 빨리 할 거니까. 맞습니다. 재권 시장은 뭐 수급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되는데 국채 발행 물량이 늘 거니까.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이 나올 거고 재정 부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거고 성장 기대도 가치는 높아지는 거라서 이게 주식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림 8번을 보시면 혹시 오해 오셨으면 하는 게 이 금리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금리는 시장 금리를 의미하고 절대 기준 금리가 아닙니다. 정책 금리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죠. 맞습니다. 그 그림 8번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왼쪽에 검은색 선인데요. 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빨간색 선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년물 금리는 기준 금리하고 가깝다 보니까 기준 금리에 거의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요. 그 위에 검은색 선 오른쪽 차트입니다. 거기에 검은색 선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둘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딱 그런 내용이죠.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확장될 거라고 기대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된다. 딱 그 내용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금리 정확히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림 9번에 보시면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할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기대인플레가 올라가든 성장에 대한 전망이 올라가든 어쨌든 명목 성장, 경제 성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 경기 민감 업종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지 최근에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 금리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뭘까를 꼽아보면 첫째는 연준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그러니까 국채를 하고 이제 MBS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입하는 거를 지금 현재 시장의 발행 잔액 비중으로 사고 있는데요. 그렇지 말고 단기물을 좀 적게 사고 장기물을 많이 사자라고 해서 이제 장기채 매입 비중을 늘리자라는 논의가 있었죠. 여기 많이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를 사는 힘이 더 세지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니까 금리는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장기채 매입 비중을 확대한다면 장기 금리 상승이 좀 대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혹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지금 좀 의미가 없어져서 저는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의 재정 지출 확대를 반대할 때 공화당이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이 안 돼. 재정 규율을 지켜야 돼. 재정 긴축을 추구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장을 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화당이 이런 스탠스를 보인다면 금리는 좀 제약될 수 있게 올라가는 게 그런데 여대야소니까.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의산학 난입 사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백신 보급이 혹시 차질을 믿게 된다면 사람들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올 것 같애라고 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주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 다 좀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림 10번을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공개된 12월달 작년 12월에 있었던 FMC 의사록의 내용을 보시면 두 어명의 참석자들이 A couple of라고 표현이 써있는데 두 어명의 참석자들이 장기 국채 매입 비중을 늘리는 것에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연준스러운 표현인데요. 두 어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별로 없었다. 소수라는 뜻이고요. 원래 사실 제일 소수는 한 명이고요. 그 다음은 두 어명이거든요.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A few보다 더 적은 걸로 의미하는데 두 어명의 참석자들이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 장기 국채 매입 비중을 늘리는 것에 개방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세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채 매입 비중 확대에 시급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그림 11번에 보시면 장기금리 상승을 최근에 좀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상승하면 내가 놀랄 것 같나? 아마 아닐 거다. Probably not.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발언이 의미 있는 건 이 분이 연준에서도 메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메파인 분 몇몇 분들 중에 이 분이 한 분이거든요. 에스터 조지 다음으로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1월 5일 날 인플레이션이 꽤 올라가는 거 내가 그냥 냅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날인가 시카고 원의 총재 에반스가 3% 올라가도 낫배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냅두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금리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예요? 네. 놔두겠다는 얘기니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그 밑에 클레리다 연준 부의장도 미국 국채 심련물 금리 1% 상향 돌파했다. 그런데 걱정 안 한다. 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봐서 금리가 오른다면 문제가 아니다. 극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금리, 시장 금리를 직접 언급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연준 부의장은 아시는 것처럼 끝발이 있는 분이라 이 안에서도 꽤 말이 먹히는 분이라서 지금 이게 연준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1월 FMC, 적어도 1월 FMC 때까지 장기 국채 매입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는 연준의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장기 금리 상승세를 연준은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2번인데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예요. GOP는 공화당을 의미하는데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에 좀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나 자기 스스로를 뭐의 지지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나 자기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의사당 난입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선을 긋고서 해야 되는데 마냥 그러기도 힘든 게 공화당 지지예요? 아니면 트럼프 지지하면 자기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친 트럼프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딱 하나가 돼서 우리는 재정 지지를 확대 이걸 주장하고 있고 상원, 하원 다 다수당 지지를 확보한 사항인데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될 공화당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과연 민주당의 재정 확대의 이 기조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서 더더욱이나 민주당의 재정 확대는 더 진행될 수 있고 탄력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금리 상승세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역시도 탄핵 그 자체가 또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화당과 트럼프를 최대한 압박하려고 하는 훨씬 더 분열시키는 조치가 되는 거죠. 네.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림 13번에 보시면 미국 백신 접종 이후에 최근 7일에 1평균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수인데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많이 늘어나요. 네. 이게 원래 목표는 하루에 100만 명인데 지금 그걸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접종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뉴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점차 백신 접종은 좀 원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40만 회 이상 되는군요. 네. 네. 최근 거는? 이거는 7일 평균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루라고 보면 60만 명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 14번을 보시면은요. 이게 10월달하고 12월달에 여러 나라들의 백신에 대한 설문을 한 거예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다면 받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10월과 12월에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 주요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올라갔네요. 네. 받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늘어난 곳이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안 맞겠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 참고로 한국은 맞겠다가 많지만 재밌는 거는 3개월 뒤에 맞겠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많이 낮아졌네. 한국은. 왜 그러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고하겠다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40%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백신이 빠르게 접종이 되면은 경제활동 정상화되는 시점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야, 이게 경제활동 정상화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우세해지면서 금리 상승세가 주춤주춤 할 수 있는데 아,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겠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금융주.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요. 차트는 되게 특이하네요. 다른 모든 나라가 3개월 전소보다 낮아졌는데 미국만 높아졌다는 거지. 이게. 맞겠다는 사람들이. 맞겠다는 사람들이. 5%포인트나.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거네. 그만큼 저 미국의 이제 상황들 좀 생각하니까 빨리 맞아서 좀 나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펜스 부통령이 일단 제일 먼저 맞았고 바이든을 비롯한 모든, 대부분 고령층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펠러시를 비롯한 모든 고령층 정치인들이 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 맞았거든.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형님도 굉장히 컸다고 하고 정포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움도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줄을 길게 서서 차에서 서가지고 이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냐라고 하니까 나는 백신 접종 안 맞고서 혹시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사망자가 많이 늘긴 했으니까 또.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 걸 보면은 좀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있으나 기다리느라 차 있으나 나는 여기 차에 있다가 결국 백신 맞고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네, 그런 분들도. 그런 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절박한 얘기네요. 그런 업종은 그래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경제 활동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정황상 많아지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도 조금 높아질 수 있으나 그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높아지는 게 어쩌면 주위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이시네요. 네, 특별히 경기 민간 업종들 금융을 포함한요. 네. 네, 그런 쪽으로는 좋아질 수 있고 시장으로 보면은 신흥시장 여전히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저렇게 불을 뿜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도군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인혁 팀장님 이제 순서가 마감되면 고 바통을 받아서 삼성전자 현대차 일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 또 많이 요즘에 사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들이 또 있는지 언론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인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네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계מ이원 폭기가 암 아무튼 min 랜 에 Ek